인생으로 초대합니다! 조동아님! 지성팀! 박민수! 와, 텔레오나! 또 텔레오나! 가만 안 그렸어. 응? 또, 또, 또! 조동아리 투어 시작합니다. 이런 데 앉는 거 하나하나가 사진이에요, 나. 지성야, 웬일이야? 어머, 막 식은땀나! 오구! 오빠! 야, 가리키지? 이게 그지 같아! 왜 이렇게 부르니까? 사실 여기로 오고 싶어서 방콕을 오고 싶으니, 방콕이 많고요. 와, 너무 멋있지 않아? 아, 진짜 멋지지 않아? 와, 최고야. 너 잡힌 거야. 어우, 진짜 너무 많이 하는데. 이게 다야? 시시해! 여기가 힙한 곳이에요. 야, 6개공이다, 6개공! 아, 이거 비도를 보냐, 이거. 청양폼! 왜 왜, 왜? 밥 먹어? 나, 이거 맛있다! 청양폼, 청양폼! 오, 기가 막혀. 만족 만족한 조명폼이네. 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, 나오죠. 왜 일명...